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전 봉원식인데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가치예요 가치를 두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이 성벽을 봉원하게 되니 각 차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행하려 하며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겁니다 우리 6장에서 벌써 성전 성벽을 제거하는 게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그런데 6장에서 끝났는데 왜 12장에 와가지고 이제 와서 봉원식을 하나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만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성벽을 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살자고 만든 거 아닙니까 사람이 중요하다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기까지 과정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나타난 성벽을 제거하는 데는 52일 동안에 끝냈고 그 과정 속에서 7장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회개가 있었고 부엉이 있었고 인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10분의 1이 들어가도록 또 제비 뽑고 이런 모든 사람을 다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요 이렇게 껍데기 건물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사람을 세우는 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언제가 위기냐 하면 성경 보죠 기도하죠 그런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 설교를 위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설교 잘할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요약해서 잘 증거할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증거해야 된다 양떼를 향해서 양떼에 대한 마음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외치는 깽가리 같은 소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에게 있어서 신학교 때도 맨날 배웠던 게 그거거든요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 증거하는 거라고 사람을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죠 우리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을 되게 열심히 해요 일 열심히 하다가 사람을 놓쳐버리면 일 벌려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왜요? 일은 효율이 중요한 거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영뚱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명확했죠 52일 동안 성벽을 재건하고 이게 벽 아니에요 성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텀이 좀 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자 세우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에 출석했죠 출석으로 다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도 있고 부흥도 있고 또 인증함도 있고 또 배치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봉원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29편 2절을 보면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하다 이게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배 합당하다 합당한 영광 합당 월드라는 단어인데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예배죠 예배 월드십 이게 다 월스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어원이 다 똑같거든요 영어 어원도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가치라는 것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가치 그러니까 합당한 영광 그럴 때 거기도 가치가 들어가 있고 예배도 가치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예배자는 뭐냐면 가치가 바뀌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한 가치다 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들 있죠 되게 시간 보내고 돈 보내고 하는 게 가치 아니에요 뭐가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가치를 두죠 그래서 시간을 많은 부분을 돈 버는 데 쓰고 돈이라 그러면 목숨도 걸고 이러잖아요 돈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이 예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지위 이런 거 그런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무슨 대칼 치르더라도 그 지위에 올라가도록 하잖아요 그게 예배들인 거예요 예배 예배가 그런 거라고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그것 때문에 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하다 못해 샤머니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토테미즘 이런 것들 보면 큰 나무 그런 거에 가치를 두잖아요 그래서 거기 생명 걸고 미신적인 사람 부족에 가치를 둬서 그거 뭐 비싼 돈에 사서 갖다 붙이고 다닌다면서요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이 둘은 가치거든요 가치 지금도 보세요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 가치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치를 가지고 남의 가치를 평가하니까 조금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는 거죠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예배자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들이기 위해서는 가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죠 호세야 6장 3자를 보니까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왜 그래요 아는 것만큼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를 아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랑 여러분들 남자지간의 사랑도 왜 사랑해 그러면 덮어놓고 그것도 사랑인가요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 나에게 정말 목숨 같은 가치가 있다 그게 진짜 사랑이지 가치도 모르면서 그냥 돌보면 동정이죠 그걸 뭘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사람들이 가치죠 가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과정들을 통해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가치가 얼마나 다른지 다윗과 그의 아내 미갈 미갈 있잖아요 사월의 딸 미갈과의 모습을 알 수 있죠 다윗은 참 미찬하지 않았습니까 여덟 번째 아들이었고 심지어 18편까지 되면 부모도 나를 버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아무런 중요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계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니에요 이 언약계가 오랜 기간 동안에 밖에 있다가 다윗성 시온성 자기가 점령해서 만든 수도 거기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가져올 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덩실덩실리 춤을 췄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너무 고마워서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6장 21절 보니까 6장 16절 보니까 미갈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춤을 추는데 남편이 창문에서 문 열고 저거 뭐하는 짓이야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업신 여겼다고 그러니까 미갈에게 있어서 가치는 뭐였습니까 왕이 채신 머리가 있어야지 채통이 있어야지 사람들 앞에 이렇게 권위를 세우는 거 그게 가치를 둔 거죠 그러니까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미갈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미갈의 가치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왕은 저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야 되고 위험이 있어야 되고 명령권자가 저래가지고 되겠느냐 저래가지고 리더십이 발휘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미갈의 가치였어요 그런데 다윗은 아니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21절 보니까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찌 감사하고 뛰놀지 않겠느냐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 뒀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그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뒀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차이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미천한 나를 여작한 나를 붙들어서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셨으니 이거 내가 무슨 일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었고요 이게 뭐 하는 거야 가치는 거기 있는 게 아니고 왕권이라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업신여기면서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가치를 딴 데 뒀다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삶을 딱 보면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하나님인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보통 우리 11시 예배를 옛날에 대예배라고 했잖아요 농사 지을 때 그때가 최고의 시간이거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첫 열배를 드린다 똑같은 거죠 그게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자가 될 때 그거예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봉원식이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얘기했는데 제 후배쯤 될 때 제 때는 아니에요 제 후배쯤 될 때 신대원에서 추수감사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든 게 신학대원 가서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도사들이 은혜 받을 생각은 전혀 안 하고 팔짱 끼고 어떻게 하나 보자 비판만 하고요 또 좋은 거 있으면 적어가지고 100개 가지고 다 사 먹기나 싸움 못 해서 욕은 욕대로 하고 신대원 가서 설교하는 게 쉽지가 않고 신대원생들에게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김종조 전도사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강박한 심령이 신대원생들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나 보자 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연세 드신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한복 입고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맞을 것 같기도 하죠 그런데 추수감사절이니까 옛날 목사님들에게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300일장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자기가 얼마나 미천하고 부족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진짜 교회 몇 번 쫓겨놨대요 쫓겨나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이름만 얘기해서 다 아는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이게 목회에 큰 부흥을 일으킨 분인데 나같이 미천한 사람 하나님이 세워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냐 그래서 이 어른이 설교하다 말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춤을 추는 거예요 여기서 강대성에서 춤을 추는데 여기서 최고의 백미는 뭐냐면 춤추다가 옆에 크림릭스 있잖아요 이거 뜯어가지고 이러고 추는 거야? 이러고 아시겠어요? 이러고 이러고 이거 비디오도 있어요 이러고 이러고 추는 거야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벌어졌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 3분의 2 정도는 울었고 너무너무 감동해서 울었고 3분의 1 정도는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다윗과 미갈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쇼맨십이라고 그러면 저게 뭐하는 짓이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그때 참여한 건 아니에요 그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저건 진실같이 느꼈거든요 그분을 내가 내막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고마우신 하나님 자기 삶 전체 자기의 목회 전체 우리 교회 전체의 모습이 하나님께 고맙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볼 때 그분 체면도 없고 다 없어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냥 최고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려 그분에게서 가치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갈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최고의 가치는 자기거든요 자기 판단을 가지고 저거 유치하다 저거 뭐하는 짓이냐 저게 사회 기준에 맞냐 뭐 이러면서 결국 미갈의 태도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굴 기뻐했죠 다윗을 기뻐하고 미갈은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에서도 보면 성덕 다 짓고 난 다음에 봉원식의 내용은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 차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것 그게 봉원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참된 예배가 있는 믿음의 종대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만 한번 읽어봅시다 27절부터 3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원하게 되니 각 차에서 레이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원식을 향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더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개바와 아스마웨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해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세상들과 레이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최고로 정결한 모습으로 다 모여서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더라 이게 봉원식이고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은총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매일 예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현장 예배 또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31절에서 43절까지 나오는데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두 파트로 나눠가지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수문 앞 광장 쪽으로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에스라가 반을 끌고 이렇게 퍼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성문으로 성벽 위로 성벽을 다 짚고 난 다음에 거기 위에 걸어다닐 수 있잖아요 거기 퍼레이드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느헤미아가 또 반을 끌고 왼쪽으로 왼쪽에는 분문으로 해서 옆으로 가는 데 있죠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옥문이라고 그랬죠 옆에 감옥문에서 좀 더 돌아서 정절으로 들어가는 평평한 길이 있거든요 글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둘이 합쳐가지고 내용을 잘 모르면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에스라였으니까 먼저 두 부리는 나눴다는 게 31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를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 리더가 누구였냐면 오른쪽으로 하는 건 에스라였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렐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위세야키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그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에스라 그 다음 왼쪽으로 하는 건 느에미아였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느에미아죠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높은 곳에 이르고 성전에서 비로소 두 퍼레이드 하는 게 만났습니다 그게 40절이죠 시작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절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그래서 거기서 뭘 했어요 엄청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말이 한 절에 네 번 나와요 즐거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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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들까지 4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며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즐거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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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했다 남자만이 아니죠 온 백성들이 다 즐거워했다 저는 꿈꾸는 게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퍼레이드를 좀 했으면 행진 옛날에 체육대회가 할 때 행진도 하고 행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퍼레이드 하다못해 동성애 하는 사람들도 퍼레이드 한다는데 예수민사님이 퍼레이드를 못해요 퍼레이드 행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갈래가 달라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것들 이게 봉헌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퍼레이드 하면서 마지막에 성전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죠 참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퍼레이드 하는 과정 이 퍼레이드가 뭐겠어요 행진이 뭐겠어요 삶이죠 우리의 삶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재물로 드리라 이게 삶에서의 예배 아니에요 삶 속에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삶이 예배고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여정이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우리 교회 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성기고 나가는 게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혈기 3장 같은 때 보면 모세 모세가 양떼 몰고 맨날 다니면서 예배 드렸겠죠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그러다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신발 벗어라 네가 성보서 거룩한 곳이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분명히 예배죠 하나님 만났으니까 그때만 예배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 이전에도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찾고 준비했던 일상의 삶 그게 예배였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순간에 거룩한 땅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성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창세기 28장에도 나오잖아요 형에게 쫓겨서 야곱이 도망을 쳐요 그래서 피곤한 인생이죠 돌베개 인생 돌베개 베고 잔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도 전염병 때문에 힘들지 않습니까 상업도 힘들고 딱 힘들잖아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야곱이 어디 너무너무 힘들어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인생이 모질죠 그래도 너 잠은 오는가 봐 잠이 안 와야 되는데 힘들어도 잠은 오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힘든데 너는 밥이 넘어가냐 근데 전 넘어가는 거 어떻게 미안해요 그렇죠 힘든데 밥도 넘어가고 힘든데 잠도 오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자에 살고 또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다고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힘든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하고 찾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셨다고 지금 야곱은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재단 쌓고 이래야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섬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돌벽에 뵈고 잘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28장 17절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할 때 이게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그래서 베트엘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죠 베델 베델이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문 하늘의 문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할 때 이게 야곱의 고백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곳이고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그러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 그것이 성적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니죠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도록 하라 이게 우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퍼레이드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벌써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 지금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언제부터 예배가 시작되죠 새벽에 깨는 거죠 몇 시에 깹니까 한 4시 반쯤에 깨나 4시 반쯤에 깨가지고 깰 때가 예배야 벌써 아 교회 가야지 기도부터 시작해야지 그리고 차 멀고 운전하면서 오는 과정 그게 예배예요 그게 참 묘하죠 교회가 가까운 것도 유리한 게 있지만 약간 멀리 계신 분들이 더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오다가 은혜 받고 또 예배 끝나고 가다가 그래서 우리 간사님한테 설교를 빨리 좀 올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듣고 또 가는 중에 한 번 더 듣는데 복습돼가지고 좋다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간사님이 땅으로 바쁜지 늦게 올린다고 나한테 얘기해달라고 나한테 잊어버렸어요 이것도 그렇죠 한 번 듣고 갈 때 들을 때 더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죠 예배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붙드는 거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기 전이 예배라는 걸 보여주는 게 10편 100편이에요 찬송과도 있죠 4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여 그의 이름을 송수갈지어다 그러니까 예배 들어가는 그 이전에 들어가는 과정이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간대요 그게 과정이죠 오는 거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오는 과정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아까 불렀던 찬양 땅 끝에서라는 찬양인데 너무 가사가 좋아요 한 20년 된 노래 같은데 고영은 전사님 주께서 주신 농산에 우리 삶이죠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우리 삶의 이게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삶에서 예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랑하는 내 주님께 그러니까 일상생활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이 자전벨 속에서도 일하고 이 자전벨 속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씨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거리적으로 땅끝 마지막에 주님을 맞으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그것도 되지만 여기서 땅끝은 뭐겠어요 이게 다 모여서 오는 예배의 자리예요 또 하나 이게 중간적인 땅끝이라고 여기서 주님을 직접 맞으리래요 어떻게 맞아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는요 하루하루 훈련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예배를 드려서 열매를 가득 가지고 이 성전이라는 곳에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죽게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이게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훈련하는 거라고 예배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리고 그 힘 가지고 나간다라는 면도 있고 또 나가서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를 거두어가지고 죽게 나와서 그 열매를 드리는 그것이 또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예요 중심이죠 예배가 있는 인생은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예배가 있는 인생은 끝과 시작이 있는 인생이에요 알파가 오메가가 있는 인생이에요 이게 다르죠 대책 없이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게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사이클이 움직여져요 예배를 중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성전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열매 가득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다이커 같은 인생 되는 축복이 마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땅끝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농산에